어? 마우스 바꿨네? 어? 마우스 바꿨네? 뭐지? 뭐지? 오자마자 관심 받으려고? 아 왜 이럴까?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어 아 왜 두번 떨어뜨리지? 나 먹는다니까? 오우 보석 녹차 잘 먹을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치된거 있나? 7일전에 패치했네 와 왜 이렇게 많아 뼈이루 오랜만입니다요 뼈이루 뼈이루 이제 현상금은 순수하게 골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뭐? 432원? 432원? 아 그 와.. 아 그 현상금 시스템을 그럼 그렇게 계산해? 5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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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롤 거의 한 2주만이라 좀 어색하네 요즘 뭐가 좋지? 532원? 킨드 보여달라고요? 킨드 신스킨? 아니 저 진짜 롤 관련 영상도 안 봤어요 젠티 빼고 최근에 본 영상이 쇼츠에 나오는거 밖에 없어요 그 유튜브 쇼츠 그런거 빼면 하나도 안 봐가지고 아예 메타를 못 따라가겠네 어떤거 좋아? 그브? 아니야 형 근데 지금 킨드레드 신스킨이 나왔다 했거든? 그래? 어? 킨드 신스킨 아직 안나왔네? 아아 그냥 나올 예정이다 아 어쩔 수 없네 그러면은 저의 킨드레드 로 가겠습니다 그니까 치속도 뭐 바뀌었나? 아까 뭐 시스템에 치속이 있었는데 이야 오랜만에 롤이라 그런지 좀 설레네 아 다음판은 좀 패치노트 좀 읽어야겠다 이러고 이따 한판 끝나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려주세요 끝나면 패치노트 읽으셔야 돼요 보조집에요? 아니에요 이거 신발 300원 아끼는거랑 플래시 강타 쿨 줄이는게 제 빅데이터상 이게 훨씬 좋아요 지배는 약간 1분부터 7분 사이에 이득 못보면은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 썩어요 아 어색하다 룰 오랜만에 하니까 아 이머스 현장으로 없더라 요즘 킨드 강의 준 사람 없다고요? 아이 근데 뭐 킨드 하는 사람이 있나? 요즘 뿐만 아니라 다 처음보는 얼굴들이네 다 처음보는 얼굴들이네 어우 설렌다 뭔가 재밌겠다 근데 이러고 이제 한 게임 10분 하고 멘탈 나가는게 또 롤이긴 하거든요 어? 어?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아 이거였지 어? 아아 아아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아 맞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아카 이 손이 기억할 줄 알았는데 손도 기억을 못하네? 설정을 설정을 가봅시다 가봅시다 야 누렁이 형 참 멋있다 이 분 신발 4포 저마 감전 잭스 거의 한 몇 년만 해보는데 여전하시네 어떤 거였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ㄷㄷ 어 매드 잘 안보여 어색해 아이 뭐야 이거 아 요즘 게임 뭐지? 요즘 메타가 이래요? 아 아 바이게만 먹게 해줘 죽지마마 죽지마마 우와 321원 모임? 이게 현상금 그건가? 되게 구체적으로 주네 돈을 되게 구체적으로 주네 돈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닌데요 아 아 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풀을 좀 일찍 쓸 걸 그랬다 무조건 잡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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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대포 슬쩍 했는데 바로 팀 지켜버리네. 대포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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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신이 힌드라도 부릴때 어떻게든 미드를 갈거는 같은데 이건 더 살짝 내려가는 척하고 어? 어? 으어어씨 아 근데 확실히 힌드할때 리신 그라가스 이렇게 밀치는 챔프 두개 들어가니까 꽉세긴 하다 방금 갱이 비는 각이었는데 원래 오 혜린씨 센스 보수 이거? 오 혜린씨 센스 보수 이거? 하우 아무튼 오 혜린씨 그리고 무섭게 이 쪽으로까지만? 아.. 아까운데? 아.. 경지네? 아.. 칼리가 템이 너무 좋다 7킥 현상금이 올라가고 있어 이런식 이런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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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아, 마나가 없어. 아, 진짜. 아, 좋은데? 웨쉬 형 궁을 아까부터 너무 잘 쓰시네. 멈추지 말자. 살짝. 먹고 도망간다는 마이크. 멈추지 말자. 멈추지 말자. 아아. 무리했다. 멈추지 말자. 칼리가 너무 잘 커가지고 이거 좀 싸움 다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용도. 안 되겠다 싸움. 여보. 예? 아 억가야 왜 여기 있어 이해 안 되나? 까비 와우 와우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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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애들 왜이래?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현란하지 애들? 흐흫 조용히 잊혀지게 어어 마나 너무 달려 흐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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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풍대 야 W 돌 거 같은데 아 지금 가야 돼 아 지금 가야 돼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야이씨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지금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나도 이콜아 어? 어? 사슬만 맞아줘? 배치기가 남았네? 야 근데 이거는 무무를 탓하기에도 무무도 어까였어 이거는 아깝네 싸우기 야 여기 ㄷ자 지켜봐, ㄷ자, ㄷ자 아 아 와 오 씨 진짜 잘하네 아 이거 발원 치겠다 아니 그 바텀을 가면은 아니 그 바텀을 가면은 아 아 너무 무서운데 이거 아 엠 아 아 엠 아 엠 엠 이거 아닌데? 에헤헤이 오케이 이거 짭 아니야? 우리 잭스 노텔 어어? 근데 이게 잭스가 노텔이라 우리가 바로는 못 칠 것 같은데? 치지 말자 야 니네 바텀 밀려요 님들 야 니네 바텀 밀려요 님들 하하 하하 미안 잭스 씨 이거 바론을 칠 각이 아니었어 방금은 어 얘네가 지게 됐네? 아 진짜 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아 쉣 아 앞점프 한 번 더 한 게 에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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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쓰지마 미안 형 내 코어가 더 어? 어? 탑에 두 명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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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에 두 명이 보여? 불가가 아까 나한테 풀 쓴 것 같은데 노플 어? 안 있네요? 오케이 할 거 다 했다 궁 켰으면 1인분이야 오케이 헷갈리 아? 아... 이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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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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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네. 오랜만에. 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표의로. 표의로. 아... 아... 패치노트 고고. 와 신드라 이... 이 새끼 보수 이거. 하하하하. 아 패치노트 맞아 맞아. 그래. 그래도 신드라 형한테 합격 받았다. 맞네. 현상금을 더욱 직관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제 현상금은 순수하게 골드에 따라 결정한다. 챔피언 스킬로 획득하는 특별 골드 수입은 제외되니. 아... 아... 아 트페 이런 애들. 그 뻥골드는... 그 안 쳐준다는 거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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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스트 골드로 인해 단독 처치보다 빠르게 잭스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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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금은 최초 현상금은 최소 150골드가 되어야 점수판에 표시가 된다 아까 432원 들어온 게 딱 그거네 일단 이거는 좀 나중에 읽고 너무 길다 지금 읽기가 아 벌써 눈이 좀 피로해요 제가 아웃솔 뭐 그냥 대강 너프 먹은 것 같고 그렇구만 방어력 0.7 너프 데미지 너프 아 그앤 너프당해? 애용했는데 정글 그앤 아 탈로는 좀 정글링 좀 버프 해주지 미드로 요즘 누가 쓰나? 공격력 10% 버프 먹었다고 아 데미지도 10% 증가했구나 근데 돌아올 때잖아 돌아올 때 누가 맞아 비에고 방어력 감소 야 이 마법시는 3분의 1이 날아갔네 옛날에 그거랑 옛날에 18이었는데 몰락도 너프 몰락 너프는 아주 좋고 개사기 개사기 템 근접만 버프 먹었네 지속은 아 보통 자기 것만 있죠 근데 보성이 형 방송 설정 이상해요 지금이면 이형 컴맹인에 가능 저는 그렇게 보복하는 유치한 스타일이 아니라 저를 그렇게 봤다면 잘못 보셨습니다 3만원에 저의 인격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를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10만원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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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러지 마십시오 좋게 좋게 가자고 우리 이 악순환 아니에요 악순환 내가 여기서 끊어줘야 돼 내가 희생해야지 전에 한 번 그랬다고 내가 또 그러면 다음에 또 보복 들어와요 살짝 살짝 가치관이 흔들릴뻔 했는데 정신줄 잡아야지 저 정글랭가 같은데 나 진짜 후픽 주면 카운터 가능 전판 리신이 지금 아이고 이기려면 지금밖에 없었을텐데 아쉽네요 왜냐면 제가 오늘 2중과 3주만에 롤을 하거든요 딱 전판 마침 그리고 또 선픽 킨드 이 기회를 놓쳐 잘 가요 잘 가요 아 뭐야 저 뭐 뭐 해야 되지 뭐 할 건 많긴 한데 탑이 티모를 올려둔 상황에서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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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롤드컵 메타로 갈게요 스카는 또 야무지거든요 제가 대회에서 다 근데 강심을 가더라고요 저는 그 대회 준비할 때 한참 강철심장 약간 너무 솔렉용이라고 느꼈는데 대회에서 다 그렇게 가더라고 일단 강심을 가면 아 강심 가면 든든하잖아요 평타한테 때릴 때마다 한 그 얼마야 20차니까 거의 한 50원 이득 보는 느낌도 나고 그거 감안해도 사실 이 좀 많이 비싸고 비싸고 효율이 안 좋긴 한데 템이 내 가면 확실히 재미있고 든든하다 순위 Q8 suspens? 엔진이 Jonah towards The L 제 Surfer 엔진이 물론 내가 이제 한 일곱 여덟 살 때 많이 유행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로라 기존에 거상을 많이 했으니까 에? 90년생? 아이고 아이고 형님이시네 근데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이 약간 기억에 남아서 성인되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에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봉왕비조 그때 거울 딱 달고 다니면은 저 봉왕비조랑 크라슈미 해가지고 근데 한창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성인돼서 해봤는데 아 여전히 재밌더라구요 기온급인가? 거상이 아마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나 검색해볼게 거창.. 거상.. 2002년도 게임.. 기온.. 아 나 프로 되고 나서 기온도 몇 번 해봤던 거 같은데 이거 기온은 2005년에 출시됐네 거의 2006년.. 2005년 11월 29일이니까 기온은 제가 2002년 때 좀 했는데 도사.. 아 도사.. 아 도사라고 했었나? 그 뭐.. 파초선 들고 다니는데 그 106대 스킬 하나 배우는데 제가 100레벨 때 적었구요 거창은 이제 2020때 몇 번 하다가 이제 제가 북미가서 시즌 끝나고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아 뭐하지 뭐하지 했다가 그때 이제 vpn 키고 거창 한 번 했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구요 ㅋㅋ ㅎ ㅎ 하하하 질퍼뜨림 히힛 팬미팅 시작했냐? 벌써? 아.. 사실 이렇게 게임 시작 전에 인사를 하는 게 좋아 보일 순 있는데 제 입장에선 살짝.. 아.. 싸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상병 찬석씨까지 쇼즈인 불쿨 스테라카드인데 요즘 좋나요? 예? 이걸 먼저 간다고? 아 가라가 너프를 많이 당했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했으면 도망가긴 말이야 어? 쇼즈인? 쇼즈인 한번 가볼까? 쇼즈인 불쿨 스테라카드 러블링 오~~~ 좋아요 아 그래 선물이다 에이 내가 원래 어? 아 뭔 동선이야 저거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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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팀 오늘의 승리는 1. 2. 2. 2. 2. 2. 3. 2. 잡아볼게. 어시은 줘야지. 원래 춤 좀 출려 했는데. 어? 얘 블루가 없었던 것 같은데 분명? 어? 얘 블루가 없었던 것 같은데 분명? 어 아니네? 얘 노플. 훈련도 까지. 파이크가 오네? 난 괜찮아.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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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쿨감이 15 해서 30, 40. 어 25네? 15가 아니고? 매오칵 본다? 야 아니 근데 호응을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게 아쉽네. 그 디테일이. 좀 더 도착하고 딱 해도 되는데? 아리 입장에서는 아 너무 먼데? 지금 하는 각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 어 개마도 없네. 118호 모잉.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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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잡히는 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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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러실까 이 친구 네네 집 가야 돼 나 집 가야 돼 야야야야 가지마 어차피 매우 좀 어허허 어 용감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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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세상을 파괴하겠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탑 직전인가 이거밖에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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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도 좋다. 한결같아서 좋아 한결같아서 리플레이 보고싶다. 내가 근처에 갱갔을때나 2대2할때 매혹을 한번도 못맞힌거같은데 와 개웃기네 진짜 ře 있는icho Shoot 어 한 번? 지금 한 번 맞춘 거야? 아니지? 내가 본 건 한 번이긴 해 그 뭐였지? 쇼진 양날 다음 뭐였죠? 아 애쉬 형 싸우네? 애매할 땐 신발 아 스테락 아 웃겨 흐흐흐흐흐 그래 그래 나 확실히 알았어 애매한 각은 잘 안되는구나 너가 이렇게 맞추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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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려워? 그 와중에 매우 꼭 맞추네 해 흐흐흐흐 흐흐흐흐 1 2 3 4 5 화이팅 해 아 잠깐만 아 음파 이거 딱 타고 빠져나올렸는데 어 이상 예 이렇게 아 wee 이건 스틀 야 나 스틀하고 싶다 이거 일단 뛰어녀면 볼게 스틸해줘? 보여드릴게요 까비 아 이 사람들 게임 승패 전혀 지금 신경쓰고 있지 않아 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지금 팬미킹이야 이 사람들은 게임이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아 괜찮아 괜찮아. 캐리 해줄게 형이. 야 쟤가 펜타 먹으면 뭐하냐? 그래봤자 쟨데. 그래 그래 그래. 아리아 티키톡 한번 가볼까? 아리아 티키톡. 쏴아. 아아아아 아 근데 스테락 너프 당했어? 뭔가 체력이 그 막 맛있지 않네? 60%? 원래 60%였나? 80%인가? 기억이 안 난다 아 파이크 한 번에 녹였으면은 깔끔했는데 아 뭐 판독이야 뭐 다른 거 한 번 했네 으악 뭔가 찬 각도가 아리한테도 애매해서 아쉽네 오오오 쓰레기야 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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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어 키움만 하고 아리가 탑 밀고 있거든 지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얘 한 번 노려볼게 어 천천히 해봐 오우 아 참자 참자 아 가라가 필요하다 가라 가야겠다 어 저 시계 너 여기 있지 야 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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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핑퐁러로서 갈 하는 내게 있어 친구다 이거는 아 보였다 야야야 아리야 아리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리? 야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쭉 들어가 따라와 따라와 아리야? 아리야? 어그 아주 2층 마우스도 있습니다. 척을 처치했습니다. 안죽어. 올라프 애쉬 딜로 올라프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나라도 궁 아꼈으면 되는데 이거 아리가 좀 일찍 갔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그냥 아쉽다. 바론 안가냐? 뭐야 바론을 안치네? 괜찮아. 우리 팀도 이걸 원해 사실. 이렇게 극적인 승리. 얼마나 맛있습니까? 슛? 오우. 야 이건 맞추는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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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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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안타가.. 아.. 쉽지 않네? 갱 이기는 건.. 갱 이길 것 같은데 올라프가.. 올라프 사이드 했을 때 좀..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그래 뭐야 또다니 오 5 아니 어떻게 해? 하오? 어? 야이씨 음파 맞추기 쉽지 않네 아 이거 어떻게 뺏은거냐 근데 진짜 그니까 4-4하면은 걍 이길거 같고 내가 볼때 예예 올라프 사이드로 빠지면 이니쉽 할게요 이번에 바텀갈때가 그건데 야야야야 그거 칠때가 아니야 칠때가 아뇨 야야야야야 예 어딘가 어딘가 어디가 어딘가 아야 빠지는 척 아야아아아 야 출발 뒤에는 피우고한테 쓸렸구나 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 잠깐만 끝내만 아 못끝내겠다 하하하하하하 아 반응이 너무 웃기다, 그냥. 이 갑자기 갑분사될때는 살짝 집중해주면서 이게 좀 확신 가니까 바로 이제 가엔가자, 가엠. 올라프엔 가엔만한 게 또 없지. 자, 자, 용. 용 30초인데 내가 볼 때 용을 먹고 가는 게 좋아 보여. 그렇지, 그렇지. 올라프 바람용 들어가면 감당 안 된다. 근데 라인부터 또 쓸만해, 이거는. 어? 이러면 용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러면,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아리가 궁을 빠졌어? 이러면 얘네가 용 나올지. 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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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아, 이게 원래 라인 살리면서 용 스킵하고 한 번 끝낼까 보는 건데. 우리 팀 모든 궁을 다 썼네?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고 싸움이야, 얘들아? 조이가 없다, 근데? 그렇지. 야, 다시 진격. 탑으로. 1라인을 살려, 1라인. 1라인을 살려, 1라인. 1라인을 살려, 1라인. 1라인을 살려. 1라인을 살려, 1라인이 살려. 2라인을 살려. 하아 1대3 크랙 각이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기회는 많아지 한 두 코인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미안하다 얘들아 손이 꼬였다 내 올라프 템이 이래 가지고 어어어어어어 아우 애쉬가 그거를 안갔네 방관템을 내가 내가 묻혀줘야 되나 앞에서 양난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올라프가 때리면서 비에고 카고 야 빨렸다 빨렸다 야 빨리 이겼는데 얘 너무 괴물 아니야 이거? 애쉬가 살 수가 없네? 야 재밌었다 그래도 이파만 아 얘들 왜 이렇게 착해 또 화도 안 듣나봐 이 사람들은 그냥 프리시즌인가? 딱히 승패에 관심 있어 보이진 않다 뭐야 이거 한 명밖에 못 주네 지면? 미안해 친구들 캐리 해주는 건데 너무 던졌다 아 웃겨 아니 진짜 근데 쟤네들 나 아니면은 욕받고 싸울 듯 저 잠시 타임 타임 좀 갖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어 많이 빨렸다 괴물 등장 짜잔 옴 굿바이 빨리 욕먹자 아 아 굿바이 흠 흠 그냥 말없이 막 근데 다른 거 몰라도 여기는 그냥 진짜 확실히 더 멋대 같은데 저희도 사실 뉴토스 파트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흠 이제 저희도 조금 안은 납화 없으면 아껴만 쓰세요 거의 몇 달 없는데 이거 너무 빨라. 안 된다. 이거는 보내줘라. 이거는 이제 없어. 들어가. 근데 뭐 삽제가 언제 되는 거야? 하루 종일 좀 올라갔어. 1년이요. 1년이면 진짜 오랫던 건데. 요즘은. 반겨울은. 반겨울은. 반겨울 안쪽으로 이제. 오랫떡을. 1년이면 거의 썼는데. 마지막은. 반겨울. 그런 게임에서. 밀더가. 3년 만. 어떠한. 로마. 그러면 진짜. 재이. 이제. 언제까지 해먹는 것입니까. 아.. 어.. 메모리야.. 화면을 장전 돌렸는데 룰루가.. 와우.. 아니 지금.. 무슨 말들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재밌는 판 화면에 힘이 빠져서 충전하러 간 거예요 아.. 아..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나는 그.. 피 뽑는 게 너무.. 그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아..잠깐만.. 근데.. 의체 좀 해야겠어 안되겠어? 이거 후드티 입으니까 좀 잘 안되네? 네.. 제이홉이 구워진다 배인과 시험을 이용해 하.. 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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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릴때 해봤죠. 어릴때 학교 다닐때 시켜서 피가 지나가는 곳인데 빨간색 아니냐고. 그건 나도 모르지. 내 눈은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어떡해. 예? 예? 간호사인데 안 아프게 해준다고요? 아아 저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언제 한번 받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냥 무서워서 그냥 미루고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미루고 숨은 듯이 많아 보이지? 야! 전판 좀 아쉬웠으니까 어? 이번 판은 잘해보자고! 아 땡겨! 감사합니다. 이번 판도 팬미팅인가요 혹시? 좋아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뭐야 이.. 아 연기하지마!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다티나네? 네? 나만 느낀거 아니지? 이거 뭔가 넉백이 0.1초 느린거 같은데? 어어? 렉인가? 아니면 게임의 일환인가? 아 블루도 팬이었어요? 아 나랑 떨어지기 싫어서.. 오.. 이즈리얼 물음표? 물음표 이모트를 써? 이거 이거.. 채팅 치고 있겠구만? 좋아 이대로 굳히고 게임을 승리하면? 무조건 싸운다 이 판은 얘네. 채팅창으로. 오.. 이건 변수인데? 이건 변수인데? 그리고 subsidi자를 구입할까? 역해지는 건가.. 흫.. 크리스마트의 생성되어. 매일 만들어지는 건가.. 다음은 하나 두 줄 아세요. 만지 씬치자. 응. 깜짝이야. 힐. 아침. ㄷㄷ ㄷㄷ 집 다녀온거구나 집 다녀옴 집 다녀온거 집 다녀온거 늑대 견제냐, 바텀이냐 무조건 바텀이다 이걸 아 탈탈탈탈 탈탈탈탈 대포는 먹어야지 에어컨 에어컨 이 때 이 때 안 나와 ㄷㄷ ㄷㄷ 아 천천히 천천히 옆방 BDD님이 이 게임 끝나고 종겸하다고 전달해 달래요 급한 끝나고 뭐해 형? 급한 끝나고 뭐해? 아 끝났어? 아 뭐야? 끝났구나 어? 아니 형이 중압게임 뭐 찾는다길래 심심해 보였나 봐 근데 끝났다니 아쉬운걸? 아아아아아아 야 둘러와 오 잠깐만 마오 형은 변수인데요? 살짝 거리를 준 다음에 일부러? 아 점화야? 아 점화네 아 요즘 크산대 다 저렇게 되나? 어? 어 뭐야 마오자마구나 아 내 완벽한 들개산이었는데 이거는 핑퐁 들개산 뭐고? 미션굴은 다 털렸을 것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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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거리 줄 잘 안되네? 아 진짜.. 부담스럽다 얘들아.. 뭐 안 털렸니? 아 진짜.. 아 진짜.. 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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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를 처치했으면 좋겠다. 용 아닌데? 우진 여기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뭐야? 야 하는 거였어? 우진은 유총이잖아.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어? 4대5요 4대5. 다 올 텐데 이거 리신이랑. 와 야. 저 변신 중에도 W 그. 굿. 아 쉣. 야. 야 크산트 변신 중에 W도 위치 못 바꾸냐? 아 그래? 아 확인. 뭔데? 게임 이름 뭐야? 인사이드 더 백룸. 인사이드 더 백룸? 형. 내가 안 한다 하면? 안 한다 하면? 말해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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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가 따라가라 아 이거 좀 안좋아보이는데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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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리 싼테라는 거를 아 코르키가 전력 먹었네 다행이다 그건 우리 싼테라는 걸 물면서 시작하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아 몰라 그냥 다 살았어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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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아 아 아 아 아 싼테 형님 어서오고 아 이거 봐줘야겠다 예? 어서오고 여기 리신 있거든? 나이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야 들어와 으아아아 정하아 아 옆에서 자꾸 압박 주니까 급해지네? 오오 저 나랑은 상관없다는 눈빛 보수 레전드 흠 흠 흠 흠 흠 누구누구 하는데 흠 일단 둘 밖에 없다고? 일단 승민이는 말하면 무조건 오고 카키 샘 승민아 이기고 가면 언제 끝나? 아 소득이구나 오케이 팀 팀 팀 팀 아 근데 제가 치감을 내가 캐리인데 내가 가면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치감템을 막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캐리 같은 캐리 정글 때를 할 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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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브 카운터? 그브는 조합으로 카운터 친다는 마인드로 게임해야 하는데. 아 솔렛을 그냥 그브가 사기. 이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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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날래. 애들이. 오케이 3대1 잡아야돼 극딜구부할때는 원래 박으면 안되는데 지금 저는 5대5 게임이 아닌 뭔 말인지 아시죠? 나 자신과의 싸움 바론 시야를 꽉 짠거 첫번째 그러면 상대가 급해진다 두번째 안치고 용을 기다린다 근데? 이건 못참지 하하하하 클릭잘못했대요 하하하하 그냥 쓰레쉬가 혼자 탑 아우 참 불편하단 말이지 보듀가 게임을 이끌어온 듯 승리 자 1대2 좀 시킬 2등 대게 2등 3등 3등 스티니 2등 이쪽 2등 뒷방 이야 6,700원 혜자다 좋다 아니 근데 오늘 하는 거 맞아? 지금 50분 남았네요 인사이드 더 백룸 인사이드 더 백룸 혁규 형 아 나 안 해 아니 48분 나오는데 뭘 즐기자구 아니 형 일찍 말하던가 8시였으면 내가 발 뻗고 했지 아 형 누르면 왜 아 좀 해 그냥 아니 50분 남았 47 아 아 아 뭐고 아니 한 번 아니 한 번 아니 아니 한 번 신호위반 했다고 이거 바로 경고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뭐야 어우 빡세게 잡네 인사이드 더 백룸 아 장바구니에 일찍 어떻게 샀지 내 친구 중에 있을 거 아니야 내 친구 중에 낱만아 있을 거 아니야 세모네모 크로스를 안 한다고? 아니 근데 시간은 아 맛만 보자 맛만 맛만 보자고? 아니 맛만 봤는데 재미없으면은 아 쉽겠다 다음 방송 때 6750원 날리는 거잖아 Dude 그렇게 꼬드게 했어 나도 혹시? 어 그렇게 꼬드게 했어 아니 애드 척규 형 아이연 네가 형 방송에 1대1 신청하러 가는 거 한번 받아도 돼요? 더 응이래요. 갔다 오세요. 와 시청자한테 반말? 이것도 좀 느린데? 아니 지금 뻑이는 게 아니고 결제 중입니다. 와 찬현이 MG다. QR코드 결제하려네? 이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는데? 어? 다 이렇게 결제하는 거 아니야? 난 카드 번호 적어도 되는 거. 아이 이게 MZ지. 카드. 나도 MZ라고. 아. MZ라고 했대? 아 그래? 아이 요즘도 QR코드를 쓴다 약간. MZ라고 하는 거 같아. 오해했네요. 오케이 샀다. 아 안 되겠다. 파티를 바꿔요. 어?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데요? 아. 메모. 잠시만. 스팅을 놓치니까? 끝날 때 맞춰서 한 번 해볼까요? 파티로. 안 하는 거 삭제. 롤 지우죠. 좋은데? 다음 기회에. 아니 저 체인 투게더 하나 지웠는데 딱. 2GB 빼고 딱 남았다. 롤을 안 좋아하면 안 되죠. 어이. 다운받고 있어? 승매나? 어. 다운도 어떻게 빨라? 몇 퍼야 형? 어? 아 다운 받는 동안 뭐하지? 좀 시간이 비는데? 저 타임 좀 갖겠습니다. 형 이 게임은 나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아 형? 아 아 아 아 아 근데 딱 가려고 했는데 소통 이러고 압박 주니까 좀 가기 미안해지네? 아니 딱 엉덩이 떼려는 순간 지금 우리 버리고 가는 요새 압박을 제가 좀 자주 느낍니다 아 어쩔 수 없다 잠깐만 한국어가 없는데? 잠깐만 이상해 저 짱구를 불러올 때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긴 나가도 다 없을려고 땀구를 불러올 때 천연히 영화 잘하니까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아 이거 갑자기 두개 맞을까? 이렇게만 데려가는 거 어때요? 뭐 쉬운데? 네? 아 근데 속도가 높은건가요 얘네가 얘네가 때리기 전에 때리고 싶은데 팀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그럼 아니 오토 딸하기 해도 불편하잖아요 50초가 나오는게 아 과크롬 되는가 보다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퍼리 좀 틀어낼게요 퍼리 좀 틀어낼게요 어 문 터지면 이렇게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언제 다 판맹하고 있냐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3달은 들어야 되는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맞춰놓은건데 이거 이걸 어떻게 버리냐 이거 이거 뭐 뭐 뭐 뭐 학자라고 했다 사제라고 했지 사제 뭐 뭐 아니 근데 속도 12거랑 전세 필사기 18번은 무조건 투자 아니야 그거는 그냥 제발 아 아 천천히 판맹해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말할때는 다섯명 다한다더니 한ités 우연패 중이야? 야 이거는 학습 패치 안해와야 너 영어 잘하니까? 아 제 Aly스는 자기 믿을까? 렛츠고서 도네 말달은 진짜 시간 늦게 일찍으로만 하는 게임이야. 잠시만요. 이즈! 이즈가 제일 쉽지? 아... 감없네. 어, 소리 너무 큰 것 같은데? 소리 괜찮아요?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서늘한 부분. 아니, 아니야. 이거 소리 너무 커. 잠깐만, 볼륨 좀. 소리 너무 커. 아이고, 어디... 왜, 왜 소리가 안 줄어들지? 이거 나가야... 아, 됐다, 됐다. 근데 얘는... 이거 어떻게 1인치 몰라요? 나 초대 좀. 아, 초대했어?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아, 캔슬 눌러야 돼? 아, 딩고 갈까? 아, 딩고 갈까? 아, 딩고 갈까? 아... 들어와, 딩고 갈까? 이거는 그거 안 되나? 아, 아... 어... 잠시만요. 아, 이거 조작감이 좀 이상한데, 형? 스타트할게. 그냥. 조작감이 좀 멀미 나는데? 들어가면... 뭐 바뀌지 않을까? 이거 들어가니까 1인칭이 되던데? 오! 야, 이... 야, 이 컴퓨터 이거... 나 어릴 때 이거... 오... 나도 추딩 때 이걸로 노바일 사고 이랬는데. 아, 이거 다 똑같은 화면이구나. 어, 멀미 나! 예? 뭐야, 왜 안 와. 어, 안내 키가 있네. 너 어디 갔냐? 야, 나도 사라졌는데? 어, 뭐야? 너 옆에서 태어나겠지? 형 어딨어? 나 보석이 형이랑 1심동체가 되어버렸어. 야, 야. 뭐야? 야, 없어. 우리 다 헤어졌어. 뛰어! 맞나? 야, 중간으로 와! 중간이 어디지? 몰라, 일단 뛰어, 중간으로. 아... 나 진짜... 나 진짜 욕하기 싫은데... 아, 누구야! 샀다, 샀다. 아, 나, 나, 나. 나야, 나야. 웨얼 이즈 중앙? 형 어딨어? 기다려봐. 아, 개무섭네 벌써? 가자, 가자. 쑥미야 어딨어 너? 어딨어? 야, 너 중앙으로 와 일단. 아니, 중앙이 어딘디? 몰라, 그냥 중간으로 뛰어. 오, 쉣! 깜짝아. 아니, 다 어딨어? 와, 이거 짱구 논만 말해서. 저 틱톡 뭐야? 저 뭔 사이트야? 아, 너 왜 못 찾아? 우리 만났는데. 아니, 이거 같은 방 아닌 거 같은데? 뭐야, 뭐야, 이거. 승민아. 아, 나 진짜 아... 나 공포 게임하면 너무 추해 보여요. 너 추해. 형부터 죽여줄게, 내가. 놀라봐. 아, 게임 마이크로 해야지 약간 위치. 약간 측정이 되려나? 여기 스태미나 있네. 나 좀 찾아봐. 가운데를 일단 뛰어봐. 아니, 가운데를 계속 뛰었는데. 아, 이거 스태미나 뭐야? 왜 이렇게 답답해? 야, 여기 있다, 옆에, 옆에. 창현아, 옆에. 오우! 헬로우! 헬로우~! 가자, 가자. 저기 뭔 사다리 있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스태미나 아껴. 어? 오 쒷! 뭐야? 사다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올라가, 올라가. 먼저 가. 내가 중앙으로 가야지. 아니야, 이거 그냥... 그냥 순간이동인데? 어? 서랍 있다, 서랍. 서랍 있다. 야 너 안 무섭냐? 너 어떻게 그렇게.. 너 자세가.. 너 자세가 나루토였어. 달리기 할 때 자세인데? 오 약이다 야. 빨리빨리 여기.. 번영 필요해. 어디 어디 어디. These pills are used to clean you. Are you wanted? Now they will.. 뭐야 다른 걸 보냐? 몰라 야 너 이거 읽어봐. 아몬드 워터. 얘? 몰라. 아 몰라. 형 아이 누르면 뭐가 될 수 있는데? 아이템 창 열수. 여기 무전기 있어요. 무전기 있어? 하나밖에 없어? 4개 있어? 우리 다 가져가자 일단. 우리 필요 없긴 한데 일단 챙겨. 나무니까. 빨리 빨리 빨리. 야 뛰어 엄마. 1번. 7번. 3번. 뭐야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야? 오 엘리베이터 있다. 373025. 아 멀미나! 그러니까 이거 조작이 좀 멀미나네. 일단 가자. 2층부터.. 아 2층부터 갈까? 누가 눌렀어? 아.. 야 문 닫아. 야 너 머리.. 아 이거 야.. 그.. 하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4, 2, 3, 1 한번 가볼게. 어 아닌데? 샵! 퍼즐이야 이거 퍼즐. 잘해봐. 샵. 샵도 있어? 뒤에 샵 있어. 여긴 없네? 잠깐만 1. 1, 7, 3, 0. 1324로 가. 1324. 1324. 아 야 나 멀미나 이거! 아! 멀미난다 생각해서 그래. 야 해봐 뭐든. 야 그 숫자를 좀 불러봐. 일단 1. 7053. 다시. 7053 해봐. 7.. 0이 없.. 아 0이 있구나. 70.. 어? 다시 70.. 53. 아니래. 야 뭔지 이거? 왼쪽.. 그 오른쪽 것부터 불러봐. 오른쪽.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라고? 아니 오른쪽부터 4개 그거 읽어봐. 1. 1, 3, 2, 4. 1, 3. 뭐 있는 거 아니야? 넌 센스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1, 7. 8. 1 더하기 7은 8. 3. 8, 3, 7, 5. 8, 3, 7, 5. 8, 3, 7, 7? 뭐야 이거. 야 여기 뭐 있어! 어딨어? 어딨어 형? 샵샵샵샵샵.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근데 멀리나! 샵! 1, 2, 3, 4 반대편. 아하! 1, 2, 3, 4 맞은편! 샵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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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근데 나 너무 멀미 나는데 이거? 아니 근데 걷는 게 되게 역동적인데? 아니 나만... 나만 대금 토할 거 같아? 야 이거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야 이거 일단 이거 천천 좀 잡아봐. 어 나도 사실 멀미 난다. 오 이상한 그림인데 여기? 괴물 나오나 봐. 뭐야 얘... 얘가... 얘가 인명계인가? 어 나도 근데 울렁거리는 거 일단. 뭐야 흐래... 오! 어 지누리니까 힙하람들. 아 너였어? 어. 야 여기 길있다. 여기 실로 뜨고 해야겠다. 뭐야 이거 후레쉬 어디서 왔어? 여기 왼쪽에 있었는데 아까 있던 것 같아? 얘 따라와봐. 아 없네? 여긴 길있어. 다들 어딨어? 야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여긴 길있어 길. 야 숨는 거 있는데? 뭐야 이거. 지켜어. 야 그냥 가 일단. 뭐야? 거울이야? 어 뭐야. 랩 걸려요. 어 여기 티비 티비. 야! 왜? 그... 가져와봐. 테이프. 테이프 있는 사람. 뭐야. 뭐야 여기 있나? 뭐 귀신을 보는 거울 같은 건가 이게? 뭐야? 다음 게 있는 거 봐. 뭐? 뭔 소리야? 봤어 여기. 야 이거 뭐야? 어 여기 빨개. 야 야 어디 갔어? 어! 괴물이야. 어디? 어디? 나 봤어 봤어. 어디 갔어? 여기 아까 여기 여기 있었어. 야 나오라고 너 이 신기한. 아까 여기 있었어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자 여기 뭔데. 어딨어? 여기 있다. 방금 문 다 들렸지? 아니. 귀신 나오면 안 되니까. 약간 슬렌더매가 생겼던데? 나 손에 땀난다. 야 사람 죽어 있는데? 어? 이거... 리설컴퍼니... 세계선이 이어져 있나 혹시? 뭐 이어져 있는데? 후방 대기 중. 방사능. 어 뭐 와봐. 야 야 나가 나가. 이거 옷 벗겨봐. 이거 뺏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나와 나와 방사능에 가면 된다. 돌아가야 돼 우리? 돌아가야 되나? 잠깐만. 그냥 갈까? 갈까? 간다? 근데 길 모르잖아. 몰라. 뛰어잉! 야 휠체어. 어? 야 이거 나가야 되는 거 같아. 어우 야 어지러워 어지러워. 야 일루와 일루와. 여기 아닌데? 야! 야 여기 만다. 여기 맞아. 여기 맞다고? 몰라 일단 와봐. 나와봤어 일단. 나 혼자 죽기 싫으니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왔어. 어우 나 웬만한 멀미 안 하는데 이거 멀미 많이 나긴 하네. 어어! 어 이상한 소리나. 잠만. 설정에서 헤드보잉 꺼라는데? 헤드보잉? 어 어어우. 어 야 헤드보잉 좀 꺼봐. 설정에서 헤드보잉 꺼보래요. 어우 토 나와. 어디 있어 헤드보잉 좀 찾아봐. 스크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헤드보잉이 어디 있죠? 트러스트에요? 아니 안되냐. 오아아악!!!! 어아아악!!!! 어.. 도막쳐~~~ 야씨 Pandemieerer 다 떨어져 achter.. 나 털어 저거 형..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일단 이거 좀 끄자 이거 끌어야 될 거 같애 나 안 보여? 형 죽었는데 dok 인제 안 보여 enrich 흐흐흐흐흐흐흐 보이시는 분 이것부터 끌까? 보였 어? 야 노래소리 좋은데? 뭐야 이거 발걸음이야? 이거 걸어둔 소리 들리네 아이 헤드보잉이 없어! 아! 나 5분 뒤에 부활이래 어 씨 갑자기 형이 귀신 같은데 그림 잘 보인다 헤드보잉이 뭐 있지? 스무스 카메라 무브먼트 어! 잠깐만 스브스 카메라 무브먼트? 똑같은데? 중간에 있어 중간에 아 일단 꺼 이거 일단 꺼 끄니까 좀 낫다 얘 끈 건가? 어 덜 해 덜 해 아니 근데 왜 나만 죽여 얘 아 성 나가네 가자 경민아 어 얘 내 시체 있어 아 기다려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일단 왼쪽 없고 오른쪽 없어 나와도 돼 이 형 시체 있다 왼쪽 없고 오른쪽 없어 오케이 형 부활은 어떻게 해?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이거 이 정도 다 될 수 있네 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누가 더 여기 닿는 거 잘 야 뭔가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빛나는 문 찾아가야 부활한대요 빛나는 문 찾아가야 부활한다는데 나 아 그렇네 아 그렇네 파인드 더 루미너스 도어 엔드 리바이브 빛나는 문을 찾아라 여기 아까 시작한 때인데 아니야? 어 깜짝아 깜짝이야 왜왜왜왜 심장 소리가 빨라져 심장 소리가 빨라져 심장 소리가 빨라져 어 아까 왔던 곳? 어 어 여기 비디오 타자 어 어 환생했다 형 어딨어? 어 위에 홍창문 이제 온라이브 뜨는데? 나 원래 죽었던데 어 길이 진짜 어렵네 어 왔어? 어 왔어 오고 형 거기 형 시체 다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후레쉬 아 그래? 어 여기 길 있다 야 여기 길 있다 우리 왔던 곳 아니? 그니까 엘 배만 안 보이면 되거든 어 왔던 곳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보자 어 다들 근데 어딨어? 아 너 또 어디 갔어? 저 형 후레쉬 먹으러 갔어 다들 어딨어? 너 귀신 어떻게 생겼어? 나 잘 못 봤는데 아이 무서워 어 별로 안 무서워 그 생긴 게 귀신이 다들 어딨죠 근데? 어 여기 아닌가 아 근데 멀미가 지르는데 이거 진짜? 그거 껐어? 켰어? 어디? 그 중간에 어 그거를 눌러 어 좀 낫긴 해 나 좀 나아졌어 계속 하다보니 처음엔 똑같은 거 같지? 좀 낫다 아 똑같은디? 하다보니 하다보면 좀 접은게 어 여기 있다 야 야 어디야? 아 잠깐 나 근데 진짜 토할 거 같아 아 어 형 어딨어? 야 왔던 길인데? 내가 왜 티비는 저기 있는데 아 내가 여기 있다 아 길치밖에 없어 무슨 하하 하하 야 일단 봐봐 어디 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비디오 테이프를 좀 찾아봐 우리 비디오 저거 어 여기 형 길 있는데? 이거 거울이 아니야? 어디 어디? 여기 여기 가자 가자 여기 안개소리 뭐임 이거? 오케이 야 일로와 어 야 이거 뭐야 키가 있어야 된대 아 진짜 미안한데 나 못할 거 같은데? 왜? 아 나 근데 진짜 토할 거 같아 지금 아 진짜로 아 아 나 진짜 너무 어지러워 지금 이건 인정이다 근데 나 진짜 웬만하면 멀미 안하는데 아 나 진짜 아 미안 아 미안 아 딴 거 하자 아 나 진짜 토할 거 같아 어 아 나도 이거 쉽지 않긴 하네요 아 나 지금 침이 마구마구 나와 어 난 무섭냐 근데? 아이 그 그냥 멀미 때문에 집중이 안돼 어 아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어 근데 어 속이 안 좋긴 하네 어 어 어 아니 담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아 이건 근데 진짜 아 아 너무 어지럽다 이거 망했다 주주 아 잠깐만 아 망했다 아 야 나 지금 어디 내가 서있지도 못할 거 같아 지금 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쉽지 않네 확실히 가능성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하 하 왜 죽을래 야 너 안 어지러? 아니 나도 어지럽지 야 이 게임은 엔딩을 어떻게 보지? 어 하 하 하 티코파쿠 할래? 티코파쿠가 뭐야? 뭐 협동게임 야 발로 들어와 그냥 그럴바해 아 일단 환불부터 해 돈 아껴 네 환불 일단 하자 제가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환불 요청 어디있어 형? 지원 눌러요 지원 고객센터 환불 게임 누르면 돼 게임 위에 올려봐 게임? 어 거기 아까 게임 있잖아 아 어우 어지러워 아 이거는 근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건 어쩔 수 있어 아 제가 예상한 것과 다릅니다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환불 사유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분 멀미가 납니다는 이유에 없네 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목록에 없습니다 멀미가 심해요 아 어지러워 아 아 나 탄산음료 먹어야 될 것 같아 와 열쇠 왜 이렇게 힘있어 형 멀미나 형도? 어 나 멀미나 아 그니까 형도 담배 좀 끊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끊을까? 난 펴야되긴 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뭐하지? 아 여기까지 와준데 댓글가 참 무난하다 근데 어? 진짜 좋은거 하나 있는데 뭔데? 까르바람? 와.. 와.. 아 안돼.. 표심님 며칠 전 CU에서 4,500 결제해드린 알바입니다. 사연인데 확실히 어디로 보이긴 한다. 아 나 진짜.. 그건 왜 키는 거야? 아니 누가 얼마 전 CU에서 4,500원 결제해줬대 나보고 담배값. 아 저 4,200원입니다. 어디를.. 내 담배의 마지막 중기점은 농심이었는데 그때 겨우 참았어. 그때 참은 게 진짜 레전드였어. 난 형.. 난 끝까지 참아 나는. 아니 그럼.. 나보고 지금 인내심이 없다고 돌려까던 건가? 아 근데 형 어쩔 수 없었어. 그런 건 아니고. 난 이제 주변인들이 다.. 나를 붙었다가.. 괜히 이제.. 야 얘는 그냥 칼같이 이거.. 게임 잡았는데? 넌 진짜 프로다 야. 와.. 우린 아직도 내상을 겪고 있는데.. 아.. 아니 주손실라잖아. 아.. 야.. 아니 뭐.. 아직 벌썩추를 잡아. 아니 주손실라 주손실라.. 아니 주손실라 주손실라.. 오이스킨 나왔어요? 칼바람으로 마무리해야 되나 참.. 아.. 지금 왔는데 표식님 금연 중인가요? 아이고.. 대체 어떻게 이야기가 와전된 거죠? 담배는 절대 피면 안 돼. 창현이처럼. 지금 형.. 형 시청자 중에도 흡연자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약간.. 뉘앙스가.. 그 말을 자꾸 끊으세요. 뉘앙스가 약간.. 담배 피는 사람을 좀 싫어하는 뉘앙스다? 뭐? 말이 좀 많아. 아.. 뭐하지? 아.. 뼈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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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내일 방송 없는데.. 아 근데 나 아직도 내산 입었어 형. 아.. 치유가 안.. 치유가 안 됐다. 어지럽긴 하다. 역대급인 것 같다. 아 일단.. 멀미한 적 없거든 게임하다가? 나 안그래도 배그.. 나 배그에도 멀미 나요. 그래서 맨날 싸농만 하는데.. 아.. 나.. 30만원이요. 아니 옛날에는 나 멀미 안 했는데.. 몸이 약해져서.. 나 이제 시참 절대 안 할 거야. 케이티 롤스터의 스폰서인 자생암방 병원에서 귀에 붙이는 끄명칩을 맞나요? 산뜻할 이유가 한 적이 없어. 그게 뭐지? 빨리 하고 포켓몬 해야지! 아 어지러워.. 아하.. 아.. 오 뭐야.. 멀미 날 때 어디 누르거나 그런 거 없나? 일단 한 대 맞아. 질문은 나중에 하고.. 새로운 달을 떠올라.. 주사위 좀 돌려주세요. AP 밀려워야지. 아 뭐 재밌는 거 없나? 다 맛이 없는데.. 1 AP 다이애나 간다. 1 AP 다이애나 간다. 그러지 마세요. 아우 수관 좋아. 감사하게 받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제방 와서 그러면.. 흐흐흨 아아.. 너 몸이 왜 이렇게.. 나 안 좋냐.. 너무 괴롭다 괴로워.. 아.. 감사합니다. 너 형이 아픈데 웃냐? 공이 많이 빠졌네요. 너무 슬퍼가지고.. 와.. 너 진짜.. 빠르다.. 어.. 감사합니다. 마법 들었네? 징크스, 루시안, 제라스 잘 먹겠습니다. 나 한 명만 억가할게요. 기분 나쁘게. 자 이번 밤 목표. 게임을 이기는 것보다 징크스를 억가한 다음에 징크스가 전체서로 욕하게 만들기. 그러고 리포트한다. 나.. 난 징크스만 노려. 아.. CC기가 없냐 상대에? 아.. 아.. 이거 죽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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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핑이 이상해! 나 왜 그래? 나 생각하니까 핑이 90이었데? 형 컴퓨터도 멀미한다.. 멀미하나 본데? 징크스야 지금 거리 안 주고 잘하는 거 같지 니가 넌 뭔데? 넌 이따 내가 억갈 거야 다이애나네 갔다와 갔다와? 이렇게 갔다올게 어디? 지상탈출이요 와 내가 이렇게 풀 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풀 썼기 때문에 각이 나오는 거다 뭐야 이거 챔피언? 나 극 마관으로 가 난 징크스만 봐 자 라스트 정 뭐야 삐용 야 실드 줄게 얘 난 너만 봐 자 징크스 이데스 자 여기도 슛 제라스 까비에 자 징크스 이데스요 제라스 잘가 어 제라스 잘가 잘가 너 일단 피 좀 빼줄게 다음 턴에 넌 죽었어 징크스 쎈데 진짜? 뭐야 이거? 징크스 반피요 얘 이거나 먹어 오우 어 진짜 핑 미치겠네 받았다 받았다 아 아 아 왜? 앞티시 했잖아 아 진짜 짜증나 하하하 징크스 그냥 눈덩이 한데? 무서워서 덧 깔아버리기 아 6레비요 아 잠깐만 싸는데? 네 잘가세요 아 궁 아끼자 잘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템 뽑고 죽인단 마이크 누댄 따버리기 와 우리 팀 다 1코어 떴어 보기 이쁜데? 가자 가자 여기서도 난 징크스 풀만 잰다 오야야야 아 어 왜이래 야 파워가 왜 무선이냐 안녕 아 아아 자 마관 이싱기 떴구요 징크스 0킬 4데스 좋아요 어 슛 10 어 간다 형. 아 진짜 힝 엄청 오네. 어 왜 이래. 오! 아 징크 스킨 왔네. 나이스. 뭐야. 그 근데 조합 차이가 좀. 아 우리팀 뭐해 에잇? 야 가 가 와 뭐해 야 가서 아이 어떻게 가는데 야 가서 가? 가? 보여줘? 아아 자르반 나오면 갈게 민요 이산마냐? 잠깐만 너무 아파서 야 야 야 아아 그걸 이거는? 자 이번에 보여드립니다 어? 뭐 근데 다 녹네? 아아 아니 유지력이 없어 징크스! 징크스 노플 징크스 풀체크까지 하는 어쨌든 징크스만 죽인다 이 게임 가망없어 난 나만의 재미를 찾아가겠어 아아 아 이건 못찾는데? 징크스 징크스 안 돼? 어? 너 어플 아니냐? 슛 헐이 너무 길어 큐밖에 쓸 줄 모르는 나 죽고 싶어. 어? 이걸잖아?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내꺼. 자 타워 타워 타! 오케이? 오케이!! 게인드~! 아 나이스! 징크스 너 너흘이잖아!! 잘가구. 어 살까? 어 지평선의 주문력이 많이.. 그때 밀리고 공격 스킬 큐밖에 없지 않아 형? 응 아 질게 나네 아 이거 불편해 이거 템 아람파지는 거 아 마술팔지 가 가 갈게? 어 원 캐리? 오케이 할 거 다 했어 나이스 징크로스 풀 1분 20초 남았습니다 죽여주세요 어 없잖아 봐봐 어 이러면 이제 뭐 없는 거 아니야? 와우 있는데? 어 자르반이 있어 어 봐봐 그래 어쩌다 한번 볼링공 한 대 맞으면은 야 이게 내가 맞네? 아니 나 뭐했는데 피가 이러지? 나한테만 쏴 아 나 없었네 아 이거 그냥 죽어야겠다 와 탈진 빼고 죽었는데 게이드 라인클리어까지 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탈진 걸렸기 때문에 와 귀창 뭐야 방금 아 좀 맞아줘 아 괜찮아 괜찮아 극을 떴어 징크스 노플 뭐야 아 이거 막아 괜찮아 괜찮아 나 왔어 자 야 가 가 흥 야 여기 궁 아꼈다 징크스야 고마워 잘 먹을게 어 먹어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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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른쪽에서 어그로 끌어 내가 왼쪽에서 튀어나올게 어 알았어 어 일단 이거 한 대 먹일게 어허 아 이거 왜 시야가 보이지 오우 야 뭐야 아아 아 시야가 왜 보여 어? 아 아 아 자르마니 부쉬에서 이큐쓴게 내가 보고 있는구나 당연히 사고싶게 생겼네 이거 간다? 다 죽여 다 죽여 끝 콜 여기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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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가 가 어 계속 가 어 어 어 어 아잇 어 아 너무 아파 가 가 근데 쉴드를 맞고 주네 형 어 아 이제 돌아 어어 이렇게 살짝 볼링 치듯이 어 아무도 안 맞았어 가 가 가 어 징크스플 50초 야 이 공 써도 될 것 같은데 가 가 어 갈게 어? 어? 야아 이거 아깝다 야 근데 너 다음에 어떻게 버틸래 나 템 더 뜰수록 강해지는데 악 이거 너무 안 좋아 오오 AP인데 공 회복이 3백24 밖에 안되네 네 짤려봐 원컴 밀리워야 아직 2코어라 그렇지 좋은 거 맞지 형 원컴 밀리워봐 대캡에다가 그냥 보으트 샀어야 되는데 아 대캡급으로 샀어야 되는데 아니 안맞아봐 오케이 넥풀이 너무 길어 자 징크스플 돌고요 다음 턴에 오우 정호 journalists 마치 않는건지 아닌거 같애 난 살자 이거 나 먹어 일단 어 왜이래? 어 왜이래? 궁 10초요? 어 크랙! 돌트 ISIS 슈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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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ète어 banquet 但 technically 있다 aconte져요? 어? 어 야야야 우워 LOVE 쏘옿 쯽크 쓰는데 풀을 안쓰네 이걸 헐? 화났다 야 많이 화났어 어 화났어? 어 내가 밀어줄게 알았어 이렇게? 헐 어? 어 궁 이시초? 어 근데 궁사를 찍었는데 궁이 지네? 징크스 밀어놨어? 어 어 빼봐 징크스 원콤 가든 어그로 끄는 중 어 나 궁 빼고 죽을게 아 맞았다 어 그래 꽁킬은 먹고 어? 난 끝까지 가? 아 기분이 어때? 징크스씨 자 징크스 노플 아르밍 개쎄다 어? 여긴 어쩔건데? 어? 아 궁 안써? 아 궁 안써? 아 펠! 툴악! 툴악! 어 어 너무 약한 듯 탈진 걸려서 막아줄게 내가 궁이 없긴 한데 막을 수 있어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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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들이야? 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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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고? 데미지 봤어? 죽여줘! 징크스 칼 퇴근 라크레신 느린데? 와 멜모를 갔는데? 아.. 못발라 앞에 템 너무 약해 보이는데 형? 어 어 어 야 야 야 더 세 너보다 미안한데 야 가 가 가 야 실드 줄게 봐봐 야 야 야 야 야 야 어어 야 야 야 안돼 안돼 난 징크스를 위해 어? until it gets over 어 징크스에 잠시만 징크스 퇴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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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야! 야 세단. 야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센어야. 되겠니? 와 이걸.. 안돼! 막아줘. 어 대타인데? 형! 징크스가 아직 채팅을 치지 않았다고. 플렉스 궁리에서 솔렛 50%로 할 때의 담배가 늘었나요? 예? 보여줄게. 막아줘. 형. 잘가. 와 패시브.. 패시브도 AP.. 안돼! 오.. 패시브도 AP야 형? 응. 호호. 야 너무 약해. 난 그냥 멀리서 키만 쏠까. 징크스 어딨지? 세워마크 공킨다? 어? 아 5분이 아니고 3분이지. 맞네. 징크스 풀어? 내꺼? 까비. 아 붙지마! 한 번에 끝내자 게임. 어? 징크스 부쉬에 계속 W 체크하는 거 보소. 하하. 이번엔 여기 있을 건데 어디 있을까? 아! 아 뭐 해봐! 아 잠깐만 비상 뻘공 썼어. 야야 비상 비상. 말파 노버? 어. 끝. 아 이거 40초 뻑여야 되는 기? 어우 야 핑 때문에 이 Q를 맞출 수가 없다. 일단 징크스 노플. 아 2번 라인만 뻑여봐. 한 대만 맞아 주겠어? 어우 너무 아프다. 나 이거 미친 크랙 할게. 얘네 억제히 기칠 때. 궁 10초요. 아 얘네 그냥 안 넘어오네. 어 잠깐만. 얘 뭐야. 죽여버려. 아 담았어? 징크스 안녕? 어 실드? 아 까비 이거. 아 한 턱 빠겼으면 잡는 건데. 나이스! 빵. 그렇지 그렇지. 형 안 맞아? 오 왜이래 왜이래? 와우! 데스까지 깔끔하게. 라인 클려봐봐. 이렇게. 빵. 어때. 어 폭풍 섀도 얘가 효자네. 응? 모질한 딜. 어? Q를 피하는데? 아 애들 잘해. 잘한다. 나 이제 개쎄. 아니 폭풍 섀도가 진짜 효자다 이거. 딱 모질한 딜. 팍! 터뜨려줘가지고. 나 와드 안 맞았을 것 같은데. 말파 때문에 앞을 나가지를 못하겠어. 징크스도 똑같아 임마. 가르반 개쎄인데? 와우! 노프리아! 게임 어떻게 할 건데 징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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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일 수 없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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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다리 보수? 우와. 루시아 모자 썼다. 봐봐. 어때? 쉴드 까는 거 보여? 아니 저 차잖아. 근데. 자 이제 이거 먹으러 올 때. 퍼르킹이가 딜이 나와. 말파 한 대 맞춰줘. 어? 형이 더 아파 보이는데. 아뇨. 간지러운데? 야 말파 내 Q 한 대 맞고 삐지. 어? 뭐야 얘. 중력포 맞고 사망. 라바돈 100원이야. 내가 진짜 세긴 한데 이거. 봐봐. 어? 슛! 어ㅏㅏㅏㅏㅏㅏㅇ. к 크랙할려고. 아니 라바돈 기다리는 중. 찜 Voilà. 맞췄어. 스 ey 징크스. 프론이야? 쁉 oui 조아조아 Collection에, 지가 erhö는 dies. 왜 이렇게 근데 나한테. 허허 Porque 하하하. 징크스 너프 Sverige. 범바 choppee. 해완 안녕? 이쪽에 징크스 프론이여 좋아좋아 하하하 징크스 너프 안녕 아 이번에 타워좀 깨볼까 와 이 수염이랑 와 징크스 안나와 컴트롤 3번이지 마 교무원 봉이.. 개..개 웃긴다. 귀엽다 저거. 아 나 개 쎈데 기다려. 징크스 거리 절대 안 준다 얘. 이건 안 먹어. 야 온다 말파. 이건 어때? 이건 어떤데? 징크스야? 잘가? 이겼다. 탈짐 먹어도 징크스 빈사되네. 가야 돼 가야 돼. 지크스 메탈 나가버리기. 협곡에 AP 밀려온 어떨까? 어? 나 일단 팀으로. 야 난 마이팀인가. 어 세나랑 나랑 질량 차이 얼마.. 야 나 제라스보다 되게 잘 넣었는데? 진짜 어려운데? 뭐잉? 이회진? 아니 제라스 들고 어떻게 꼴찌해? 어 쟤 뭐지? 신기하다. 세나 웃기네. 펜타는 낭대양? 이 새끼 맞았어? 아우 가야겠다 오늘.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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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입니다 여러분. 헉. 굿바이. 아뇨? 저.. 처음 듣는데? 아이고. 올해가 마지막이셨구나. 그렇구나. 어? 컨트롤 3하면 뭐? 컨트롤 3하면 뭐? 어 뭐야? 어? 아아.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와 넌 협곡 벌써 끝났어? 아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빠이. 수고하셨습니다. Bund잡 tú. ала이. 그리고 난 안並게 넣 imagin지 Brennك에 Zug. 표시 구입. bone 000. 연예우라는 sucul. 감사합니다.